안녕 안녕 숲친구들 소리샘입니다. 이제 겨울방학 시작했지요? 소리샘은 겨울방학 동안 겨울철새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답니다.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? 마지막 숲체험 날 이기대 주차장 무궁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있던 사막의 알집이요.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살짝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. 2024년 내년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아기사마귀를 분량해서 함께 키우며 동행관찰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. 겨울방학 동안 관계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2월이나 3월 이기대에서 성쌤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! 안녕!